티아라 성공! 티아라는 두 곡 성공하면 난리가 납니다. 상관없어. 딩동댕만 울리면 너무 좋아하는 거야. 오늘 느낌 좋네. 다시 최기환 아나운서와 이혜승 아나운서입니다. 놀랍게도 최기환 아나운서가 슬슬 욕심을 부리는 표정을 짓고 있어요. 슬슬 욕심이 올라왔죠. 저 자리는 아무나 있는 자리가 아니에요. 저희들이 노래만 보는 건 아니에요. 관상도 모르고. 계속 멘트를 해야 되고 대본은 없고. 여러 가지를 보고 있어요. 저희는 그 MC 못 하겠네요. 그렇죠. 계속 관찰을 해야 돼요. 욕심이 좀 올라왔어요. 이 자리는 못 내놔. 롤레 돌리겠습니다. 롤레 돌려 주세요. 멈춰보세요. 이문세의 사랑. 이문세의 사랑. 불빛들 켜져 가면 옛사랑 그 이름 맡겨 불러보네 찬 바람 불어와 어둡뿐 이문세의 사랑 그리운 것은 그리운 대로 내 맘에 둘 거야 그대 생각이 나면 생각난대로 내버려 두듯이 흰눈 나리며 들판에 서서이다 옛사랑 생각에 그 길 찾아가진 황팡한 거리 흰눈에 덮여가고 하얀 눈 하늘로 자꾸 올라가네 아슬아슬하게 아슬아슬하게 성공도 하시네 이게 뭔 일입니까 그래도 잘하셨어요 한 줄을 통째로 그냥 건너뛰시고 그리고 틀린 가사를 불렀다 하더라도 그 소절이 끝나기 전에 정정해서 부르면 저희가 성공한 걸로 처리를 해줘요 이해를 보여줬어요 칡 같으세요? 칡뿌리예요 얼마나 즐기시지 그냥 자 티아라입니다 룰레 돌려 주세요 멈춰 차오림 헤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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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신있게 나왔어요 하얀 보고 눈부신 그대가 나의 마음을 널 채우고 눈부신 그대가 나의 마음을 즐거워 어두운 눈물이여 안녕 외로운 눈물이여 안녕 이제는 날아오를 시간이라고 생각해 야 너 자신 있다고 했잖아 아니 죄송한데 처음에 틀렸을 때 혼자 선수 하다가 틀렸잖아요 본인이 노래라고 본인이 왜 그게 뒷소절을 땡겨서 써놓고 이번에 그 소절을 하는 걸 내가 알고 있다라는 표현으로 정확하십니다 최기현 결승 진출 세 번째 대결 조정현 조장혁 대 진주 이박사 자 이번 예상자 먼저 소개할 팀은 아 정말 아 아 아